멀티플 슬라이드는 원료본에서 누구냐면 얘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는 것을 만들어 볼 거에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순수하게도 구현을 해봤던 녀석이지만 사실 까다로웠습니다. 근데 자바스크립트를 순수하게 짠 버전의 가장 맹점은 반응형 짜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구간이 줄어들 때마다 우리가 일일이 다시 계산해줘서 맞춰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이 vx 슬라이드의 멀티플 슬라이드는 반응형까지도 완벽하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볼까 해요. 자 요거처럼 나오게 한다니까 html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멀티플 슬라이드 해볼게요. 일단 html 구조는 이번에는 db 안에다 넣는 구조로 해볼게요. 아까 우리가 리스트로 한 버전을 카피해 보겠습니다. 위에 상단에서 기본 슬라이드에서 아까 리스트로 했던 부분을 복사해서 가지고 와 볼게요. 가져와 주시고 클래스명 하나 더 넣지요. 멀티플, 멀티플, 랩, 랩이라고 하고 멀티플 슬라이드라고 하자. 얘를 써먹을 일이 있나? 모르겠다. 일단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리스트는 4개가 아니라 여러개가 있어야 한꺼번에 쫙 나열이 되고 할 거니까 얘를 더 늘려봅니다. 슬라이드 번호만 바꾸죠. 이런 식으로 8개로 늘려주세요. 됐나요? 슬라이드 랩은 똑같이 썼고 멀티플 랩, 멀티플 슬라이더 라고 해줬어요. 자 그러면 스크립트에 가서 얘가 멀티플로 나오게 하려면 어떤 옵션을 써야 될지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얘한테 슬라이드부터 돌리고 멀티플 슬라이더 카피 클래스명 카피했구요. 요거 JS에 가서 여기에다가 작성을 해보죠. 여기에다가 뭘 돌리면 BX 슬라이더 돌리면 작동을 하겠지? 자 일단은 지금 이렇게만 하면 슬라이드 하나에는 하나의 LI 리스트뿐이 없습니다. 그쵸? 이렇게 하고 브라우저를 보면 지금 요렇게 그냥 기본 슬라이드랑 똑같이 했으니까 당연히 브라우저 새로고침 해보면 맨 밑에 그냥 이렇게만 하나하나 눌렀을 때 요렇게만 나오지 여러개가 나열되는게 아니라고요. 그쵸? 자 이게 여러개가 나열되게 해보겠습니다. 옵션을 봐야죠. BX 슬라이더의 옵션을 보여주십시오. 옵션에서 여러개가 한꺼번에 나오는 옵션은 어디있냐면 요기 회전목마 라는 캐럿을 봅니다. BX 슬라이더의 옵션으로 와주세요. 오셨나요? 들어가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민 슬라이드 슬라이드의 최소 개수 맥스 슬라이드 최대 개수 클릭했을 때 움직이는 슬라이드의 개수 슬라이더 하나하나의 너비 있나요? 그리고 반응열을 갔을때가 슈링크를 할지 말지 그런것도 있습니다. 줄어들게 자동으로 너비로 줄어들게 할지 뷰포트에 대비해서 이미지를 줄어들게 할지가 있다구요. 자 뭐부터 할거냐면 예 민 슬라이드를 넣어볼게요. 카피했어요. 찾았습니까? 복사하셨으면 예 옵션을 넣겠다라는거니까 옵션 넣어볼게요. 민 슬라이드는 최소 4개 보이겠습니다. 열자마자 4개가 나오게 하겠다구요. 맥스 슬라이드도 열자마자 4개까지는 나오게 할거에요. 슬라이드의 너비도 여서 지정을 하는겁니다. 슬라이드의 윗들을 몇을 잡을까? 200만 잡을게요. 200 그리고 예 슬라이드 사이의 간격도 CSS로 하지 않습니다. 슬라이드의 margin 사이의 간격은 30 해볼게요. 대소문자 구분이 있습니다. 응? 옵션에 없다고요? 슬라이드 위드가 옵션에 없다고요? 마진이요? 위에 있어요. 제너럴에. 제너럴에 있다고요. 저기가 없으면 다닥다닥 붙어있어서 확인됐습니까? 자 지금 캐럿을 해서 슬라이드 윗드 요거 3개 썼어요. 그리고 제너럴에 있는 슬라이드의 margin까지 썼습니다. 여기까지 입력하셨습니까? 자 화면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상태에서 새로고침 했구요. 맨 밑에 보시면 자 슬라이드가 이렇게 클릭했을 때 한꺼번에 4개가 움직이는걸? 그리고 우리가 요 이미지 안에 이 너비 200 안에 이미지가 지금 CSS가 작성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LI의 너비 우리가 지금 슬라이드가 누구냐면 이 LI 하나의 너비를 준거라고요. 그거 안에 이미지에다가 스타일을 잡은게 없으니까 넘치고 있다고요. CSS에 가서 누구 안에 멀티플 슬라이드 안에 LI 안에 이미지에 가서 멀티플 슬라이드 안에 LI 안에 이미지에 가서 LI 부모가 만들어진 너비 안에서 with 100% height는 au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해서 이렇게 해줄게요. 들어가서 화면에 보면 이제 우리가 지정한 너비 우리가 지정한 간격 이걸 유지하면서 슬라이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확인됐습니까? 자 4개씩 움직이는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씩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아까 옵션에 뭐가 있었냐면 MOVE 슬라이드가 있었어요. MOVE 슬라이드 해서 기본값은 0이라고 되어있는데 그거를 1로 바꾸자구요. MOVE 슬라이드를 1 클릭했을 때 하나하나 슬라이드 하나씩 움직이겠다고요. MOVE 슬라이드를 1로 해주십니다. 됐나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클릭하면 이제 슬라이드 하나하나 움직이고 있어요. 페이저가 필요 없다면 페이저하는 Pulse 다시 한번 브라우저 화면 보면 이제 좌우 버튼만 있겠지? 이렇게 해서 됐나요? 자 얘가 반응형에 됐을 땐 여기가 지금 PC니까 4개가 나오는데 반응형에서는 전 2개만 나왔으면 좋겠다고요. 스크립트에선 뭐만 해놓으면 되냐면 얘만 해놓으면 돼요. 2 스크립트에선 이것만 해놓으면 된다고요. 민 슬라이드를 2로 해놨어요. 맥스 슬라이즈를 4 민 슬라이드를 2 라고 해놨다고요. 이 상태에서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지금 PC니까 PC니까 4개가 다 나오고 있는데 너비를 줄였을 땐 얘가 이제 두 개로 나오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요. 자 그러려면 아까 우리가 HTML에서 얘한테다 너비를 준 게 있어요. 슬라이드를 웹에다 너비를 준 게 있었다고요. 근데 아까 그냥 960에 너비를 가시라고 해버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이트에서 이렇게 줄여봤자 가로 스크롤이 생겨버린다고요. 그죠? 가로 스크롤이 안 생기게끔 CSS 살짝만 바꾸고 올게요. 위에 올라가서 슬라이드 랩에다가 얘가 맥스의 위드가 그리고 위드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최소 얘가 브라우저가 960보다 커져도 얘는 슬라이드 랩의 크기는 960 브라우저의 너비가 960 이하로 줄어들면 이하로 줄어든 너비에서 90% 쓰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줄여도 가로 스크롤이 안 생기지 않겠습니까. 됐어요? 굳이 미디어 커리까지 안 가도 이렇게 해도 너비가 줄어들게 할 수 있으니까 자 화면 볼까요? 새로 고침 해볼게요. 줄여보면 잘 보십시오. 지금 너비에서 두 개만 나오고 있다고요. 클릭하면 하나씩 하나씩 잘 넘어가고 있다고요. PC 4개 모바일 2개 자동으로 우리가 별도의 설정을 하지 않아도 모만 민 슬라이드 2만 되어 있으면 작동을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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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